네, 계산 도와드릴게요. 네. 강인턴. 네. 환경사업 준비 발표는 절대 하고 있나? 네.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탄소 중립에 대해 준비하고 있습니다. 잘하네. 잘하고 있구만. 감사합니다. 매일 확인 좀 해볼까? 어우, 왜 이리 많아. 그래서 말인데 불필요한 매일을 줄이는 것도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모르셨구나? 그래. 지워야 될 것도 있었어. 응, 맞아. 오케이. 하이. 짜잔. 채식을 준비해봤어. 맛있겠다. 하루에 한 끼 채식하면 건강도 좋고 환경까지 좋아진대. 진짜로? 빨리 먹어봐. 빨리 먹자. 맛있지? 하루 한 끼 채식 괜찮다. 진짜 맛있다. 이것이 바로 맛있는 거라 환경도 얻고 몸에도 좋고 일석이조인 거지. 먹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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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자. 미래의 우리를 지키는 건 지금의 우리! 한소중립을 위한 일상생활 속 작은 실천. 서울은 감탄해! 미leton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